취미가 뭐예요? 취미가 뭐예요? 독서가 취미예요. 취미가 뭐예요? 독서예요. 저는 책 읽는 것을 좋아해요. 취미가 뭐예요? 취미가 뭐예요? 독서가 취미예요. 취미가 뭐예요? 취미가 뭐예요? 여행이 취미예요. 취미가 뭐예요? 여행이요. 저는 여행하는 것을 좋아해요. 취미가 뭐예요? 취미가 뭐예요? 여행이 취미예요. 취미가 뭐예요? 취미가 뭐예요? 글쓰기가 취미예요. 취미가 뭐예요? 글쓰기요. 저는 소설 쓰는 것을 좋아해요. 취미가 뭐예요? 취미가 뭐예요? 취미가 뭐예요? 등산이 취미예요. 취미가 뭐예요? 취미가 뭐예요? 취미가 뭐예요? 등산이 취미예요. 취미가 뭐예요? 취미가 뭐예요? 운동이 취미예요. 취미가 뭐예요? 운동이요. 저는 건강해지는 걸 좋아해요. 취미가 뭐예요? 취미가 뭐예요? 취미가 뭐예요? 운동이 취미예요. 취미가 뭐예요? 운동이 취미가 뭐예요? 운동이 취미가 뭐예요? 운동이 취미가 뭐예요?